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뉴스 서유경입니다. 강남구가 30일 강남구청 본관에서 상상도하기로 최근 역주행 반열에 오른 인기 걸그룹 라붐에 강남구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. 군은 지난 5월 2021년 온택트 GK-POP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라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. 이후 라붐의 노래 상상도하기가 5년 만에 역주행하면서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의 해당 영상이 한 달 만에 1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음악 팬들의 호응을 끌었습니다. 라붐은 10일 2021 강남 페스티벌의 피날레 행사인 영동대로 K-POP 콘서트에 출연해 한류스타 B, NCT 127, 있지, 브레이브걸스 등과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. 위촉식에서 라붐 멤버들은 1등 도시 강남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라며 강남을 전 세계인에게 더 잘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